6월 18일 오전 10시 기준 55번째 영등포금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림 1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지난 14일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으며 17일 강남성심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은 확진자를 국가지정병원에 이송조치했으며 거주지와 주변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동거인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확진자의 구체적인 이동경로와 접촉자 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